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지금 쫄리는 형들은 딱 한 부류에요 레버리지 쓴 형들 레버리지 쓴 형들 이제 좀 불안불안하지 레버리지 지금 쓰면 안 돼요 이럴 때 레버리지는 레버리지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레버리지 쓰면 안 돼요 지금은 너무 편한 기회죠 주식하기 참 좋을 때다 3개월? 아휴 3개월 갈까요? 확산되는 시점까지는 약 셀 거예요 확산이 멈추는 순간 그 순간이 바닥입니다 그냥 사시면 돼요 지금은 천천히 사시면 돼요 바닥을 딱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 방송을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유튜버가 제 방송을 보거든요 저랑 친구여서 유튜버 다 만났죠 그 친구랑 쇳꼭 따고 일 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자영업의 모든 것한테 야 우리 영상을 한번 찍어야 된다 근데 제가 왜 그 친구한테 영상을 찍자고 했냐면 그 영상 오늘 저 자영업의 모든 것에 나온 거 보셨나요? 거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좀 과열 영상이 좀 보였어요 너무 과하다 그래서 나와서 그거를 좀 눌러주기 위해서 출연했어요 그 친구한테는 지금 좋은 거는 이제 올라서 그런 거고 떨어지면 기분 나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그날은 제가 먼저 전화해서 야 이쯤에서 방송을 찍어서 떨어질 때를 대비를 하자 그 전에 찍었는데 계속 안 올린 거야 이게 이게 다 이런 식이래 그때 그 딱 찍어가지고 저걸 해야지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뭐 물어봤죠 뭐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고 주식판 처음 들어왔으니까 막 보니까 신기한 거야 근데 딱 바로 느껴져 아니 그 친구가 1월 뭐 해가지고 두 달 해가지고 수익률이 엄청 잘 났어요 수익률이 엄청 잘 났는데 계속 그렇게 되면 자기가 세계 최고 부자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당연히 인지를 하고 정확하게 그 날 언제 찍었냐면 2월 22일날 찍었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는 됐어요 이게 단기 조정을 근데 폐렴 때문에 이게 좀 세게 온 겁니다 세게 와서 떨어져야 뭐 2,100 좀 깨겠네 2,100 2,000까지 깨질 거 같지는 않고요 거기까지는 안 깔고 한 2,100 그냥 건전한 조정이 왔죠 아니 우리 그 유튜버들이 수익이 다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위에서 내가 그래서 줄이고 떨어질 땐 꾸준히 사면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전업투자자들이다 그래가지고 위에서 레버리스 쓴 사람들 많거든 거래 2,250에서 매수한 사람들 많아요 그때가 삼성전자 이제 새 역사 쓴다 이제 간다 막 했잖아요 그리고 유튜버에서 삼성전자 삼성전자 막 나오고 그때가 꾹재 그리고 이제 잔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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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잖아요 이게 공식이라니까요 우연히 이제 우한폐렴이 터지긴 했는데 그게 안 터져도 조금 조정은 보고 갔던지 아니면 뭐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때 좀 줄이긴 줄였어요 줄인 다음에 그 첫날 하락일 때 많이 샀어요 근데 여기서는 더 빠져도 그냥 이제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직장인이잖아요 기준을 누구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전업투자자들 모이는 데서 전업투자자들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안 맞죠 그 사람들은 이제 현금 흐름이 없는데 현금 흐름이 있냐 하고 현금 흐름이 없냐 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게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경제 프로 재테크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단편적으로 얘기해요 그게 근데 이제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데 어떤 상황이냐에서 어떤 전략을 쓰느냐가 결과는 완전히 바뀌는데 여기는 우리 기준이 누구냐면 기준이 그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월급을 가지고 우리가 현금 흐름을 가지고 뭐를 살 것이냐인 거예요 예금할 것이냐 금을 살 것이냐 주식할 것이냐 채권할 것이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세일 기간이니까 지금은 적극적으로 사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땐 적극적으로 사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은퇴 투자자죠 월세 좀 들어오는 거 있고 들어오는 것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자영업의 모든 것 그 친구로 갔다가 주식 투자로 인도를 한 이후에 그 친구가 주식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이제 주식 유튜브를 보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잖아요 야 신기하게 네가 무슨 말 하면 그 똑같은 얘기들을 다른 유튜버들이 막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유튜버들이 제 거 본다니까 유튜버들이 제 걸 봅니다 봐가지고 이제 좀 비슷한 얘기를 해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럼 뭘 살 것이냐 지금 뭘 살 하면 될까요 이마트는 실제로 실적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요 좀 기다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다른 거부터 먹고 가면 되니까 다른 거부터 먼저 반등할 거가 뭔지를 생각해서 그걸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마트는 우선순위에서 좀 빠지죠 그리고 또 많이 빠진 게 항공주들 항공주들도 우선순위에서 빠지죠 그래서 좀 넣어놔요 좀 넣어놓고 제가 건기식 실적도 좋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건기식들이 잘 올랐어 우한폐렴 아니었으면 진짜 쫙쫙 날아갔을 거예요 잘 나왔어 뉴트리 뉴트리도 잘 올랐지 난 색상 진짜 잘 찍지 않아요? 뉴트리 노바렉스도 좀 올랐는데 그러니까 건기식들이 제가 건기식 사야 된다 건강기능성 식품도 우리 한 축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건기식들이 다 실적이 좋아요 건기식들은 좀 줄여야 될 때고 건기식을 왜 줄여야 되냐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좀 올랐잖아 수익 났잖아 종군당 바이오도 뭐 홀딩스가 잘 가대 나는 종군당 바이오를 들고 있는데 이게 또 논리가 있어요 종군당 홀딩스가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종군당 바이오도 이 정도면 선방이지 난 아직도 수익권인데 또 제가 좋을 거라고 얘기했던 게 심사임당 방송 나갔을 때 그때가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그래서 심사임당님도 이제 반도체 본인도 좀 보유했는데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났을 때였는데 내가 그때 얘기한 종목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? 제가 신사임당 방송 가서 찍어달라고 그랬을 때 내가 이 섹터 괜찮을 거라고 얘기했던 섹터 정답 나왔네 증권주 그래 증권주 중소형 증권주도 실적 괜찮을 거라고 다들 열심히 그냥 제가 얘기한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시네요 증권주들이 실적이 잘 나왔어요 증권주들이 배당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실적들이 조금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반도체 관련주들을 저는 사면 된다고 생각해요 반도체 관련주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